오늘은 육상냉면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추천해준 냉면인데 그냥 냉면으로 먹었는데 고기랑 먹는 냉면은 처음이라서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보고 해서 민망한가봐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저희는 물냉을 두개로 시켰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쥬장이 고기랑 냉면이 같이 들어간걸 처음 먹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엥사이팅 냉면을 이렇게 아주 엄청 바지를 자르듯이 자르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그래? 내꺼야? 두 번 반대쪽으로 한번 러지 땡큐 땡큐 여기다가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비니가를 진짜? 김치 여기에 있는 식초를 한번 넣어서 먹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돼 적당히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섞어서 비벼주면 돼 오우! 이거 먹어봐 쉐킥 쉐킥 오우! 아이스가 들어있어 오늘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물냉이 들어가는 음식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위를 쫓는데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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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음! 오우! 먹을만해? 한 번 더 자를까? 가위로? 이번에는 냉면에 고기를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먹는 거야? 따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레시피가 저랑은 다르네요 음! 어때? 고기랑 냉면이랑 같이 먹는 건 처음이잖아 어때? 조합이 괜찮아? 이번에는 냉면에 고기를 싹 감아서 한입 합니다 머리카락 먹으면 안 돼 네 알았지?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난 먹자 액을? 응 먹어봐 구십니까? 응 응 이게 미국 입이 바비큐 느낌이나 하는 맛인가 봐요 네 네, 맛있어 네 여름에 있는 거 같아요 다시 고기를 하나 찝어서 열심히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면을 다 먹어 그냥 안 먹는답니다 와, 결국에는 냉면을 몇 가닥만 남겨놓고는 거의 완냉했습니다, 완냉 고기도 거의 다 먹었고 오히려 제가 더 남겼어요 저는 배불러서 못 먹었는데 숄리에서는 오히려 다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희는 이제 냉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냉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어땠어? 아 생각보다 고기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저는 뭐 육삼 냉면을 그렇게 즐겨먹진 않는데 줄리엣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냉면이랑 고기 먹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맛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boy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어디 먹을까?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저희는 지금 남대문 지하상가 쪽으로 와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뭐라고? 뭐라고? 아 엉덩이 패드네 이게 어? 줄리엣이 그럼 해야겠네 그럼? 넵 아주 자연스러워 저 당당함 저 자신감 아 이거 일본에서 저희가 봤을 때 사왔던 거 엄마 드렸더니 엄마 잘 쓰고 계세요 뭐 뭐 우리 집에서 더 많이 가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더 많이 가야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마켓에서 사왔던 거 옛날에 그거 마셨던 거? 응 거기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목 마사지 해줬잖아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엄청나게 여기 자국 남았었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노래 한 곡 해줘 기분 좋은데 다? 노래 한 곡 해줘 기분 좋잖아 아 아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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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몰라? 예 그거야 그 다음에 이리 나라 오너라 해봐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거 다 부르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리 나라 오너라 하하하 그거 호랑나비 아 아 알았어 그러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그거 전부 다 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아이스크림 한번 얻어먹기 힘들지? 그냥 열심히 불렀으니 아이스크림 사주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아이스크림 대신 백다방에서 브라운슈거 밀크티를 사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맛이 좋네요 응 원래 공차에서 먹을라는데 공차가 다 항상 솔드아웃이라서 혹시나 해서 가서 먹었는데 공차은 정말 좋아요 근데 타이거 슈거가 베스트라며 아예 만족합니까? 렛츠고 저희는 지금 이제 영화를 보러 갈거에요 이렇게 많이 구입할거에요 이 영상에서 principalmente 영화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요 아야 이걸로 찍을거에요 이제 택시를 얻고 이거 마찬가지구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이걸로 그 로제의 야외가 좋고 그런거죠 이걸로 그 리본 크리스비 Unterblad은 그냥 이걸로 그거로 또 다른걸로 그냥 이걸로 입을때진 이걸로 그래서 너무 녹색하기 아, 그리고 오늘 우리의 팬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요? 큰일 날 큰일 날 큰일 날 1,2,2 1,2,3 큰일 날 1, 2, 1 2, 1 3, 2, 1 Let's go 쥬리양이 게임 끝났는데 야 너 나보다 잘하는데? 야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 아메리카에 태어났는데 마이클 쥬딘가 태어났는데 저희는 맨인 블랙을 보러 갑니다 여기 서있어봐 이렇게 하면 둘이 같이 나와 오랜만에 맨인 블랙 영화관 와서 맨인 블랙 보러 갑니다 어떤지는 보고 알려드릴게요 한번 그거 한번 보여줘 점프하는거 다리 야 갈수록 어떻게 낮아지냐 갈수록 낮아 왜 I know it because I'm getting fat so the gravity is pushing me down I can't jump high 저희 맨인 블랙 보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별로 It was okay It wasn't bad it wasn't great 확실히 근데 전편이 확실히 재밌었어요 I like the one with Lil Smith better the original one It was way better like literally so much better But it's just my opinion If you wanna go watch it go watch it Anyway it was fine Anyway I'm going home so bye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20,000 2만명이 넘었습니다 길가다 하긴 했는데 2만명이 넘었어요 감격이 겨웠습니다 Wow so amazing Thank you everybody We love you so much We love you so much And we hope we in the future We can make even better videos We hope we in the future We can make even better videos So Thanks for 20,000 We love it We love it 감사합니다 저희 2만명 좀 더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2만명이 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Yes Bye Bye